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너마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딸들이라는 진짜 이게 바이오하자 딜리시에서 제일 기대했던 에피소드인데 비극적인 베이커가족의 이야기 베이커가족이 왜 이딴 식으로 됐는지 왜 이따구로 됐는지 알 수 있는 시리.. 어.. 내용인가봐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어 뭐야.. 뉴스 나온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번 주 워리케인으로 인한 기록적인 강호는 폭풍우가 이동함에 따라 오늘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에서는 실종선이 있다는 보고에 따라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해안을 철저히 추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홍수를 겪고 있대요. 외국인분들 저렇게 홍수 오면 막 저기서 수영하고 막 큐브타고 막 그러면서 놀고 계시던데 누구는 무쌍스키도 타시던데 되게 재밌게 놀더라구요. 부러웠어 저런게 남의정님 권윤하님 어서와요 아 원래 얘네가 그냥 가족이구나 저는 한명씩 납치해와서 그게 가족인줄 알았는데 원래 그냥 가족인가봐요 얘도 클랜시 뭐지? 이 새끼 아주 그냥 싸가지죠 히어 26일 기념일이래요 아아 아아 얘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구나 와아 이 아빠봐봐 아빠봐봐 여러분 이 순수 순수한 표정을 봐봐요 얼마나 자상해 보이냐 어 본편에서는 자상하게 나한테 도끼질하는데 어 전기톱질하는데 어 어머님 봐봐 드디어 벌레가 아니에요 와아 와 저 어머님이 스프를 주신대요? 나한테는 바퀴벌레 요리 줬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의 퀄리 허어어 와 사람이 먹을만한 어 그때는 무슨 천상의 요리라면서 나한테 먹으면 죽는 요 어 요리를 줬었는데 쓰읍 드디어 막 이렇게 원래는 여기 해치 이렇게 문 열고 튀면 되는건데 원래 여기 이번에도 일로 가는건가? 한번 가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해치문 열고 나가는게 첫번째죠 아하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게 사람을 아주 그냥 뭐냐 어? 그 부분만 봐서 모르는거야 원래는 과거에는 원래는 진짜 착잡한 사람이네 SO님 어서와요 SODTI님 세탁실에 옷 가지러 가세요 예 가고있습니다 요기가 세탁실이죠 음 여기서 이제 옷 이게 옷 이건가봐요 갈아입을 옷 그럼 나 지금 벗고있는거니? 왜 보지못하 아 아 예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아 이블린 갈아입을 옷을 갖다주는거구나 좋아요 천어린님 어서와요 요렇게 말하면 눈물암막이가 아니에요 야 근데 이블린 어디갔지? 세탁실을 지하로 가시네요 클렌시방이 여길텐데 어 아빠 쟤 죽여요 목을 따버려요 아빠 저 새끼 할머니야 저거 아니 아빠 아 저 이블린 그냥 놔두면 아빠 머리처럼 벗겨질텐데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분명히 벗겨질거야 좋았어 이걸로 지금이라도 후려페야될거 같아요 아닌가? 아 갈아입, 옷을 갈아입혀줘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군요 아니군요 그냥 놓고 가는군요 아 씻겨주는건가요? 아 또 이거 안됐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이제 네꺼라고? 어 헉 와 무서워 다라운 년 식구들 씻으러 가자니까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씻는거 싫어하는 애들 있습니다 아 자 이번 DLC가 원래 되게 다 어려웠거든 이번 DLC는 얼마나 어려울려나 근데 이번 무기도 안주고 설마 막 괴물 나타나는거 아니겠지? 나한테 있는거는 라이터 하나밖에 없는데 음 남유재님 어서와요 음 남유재님 어서와요 컴퓨터 너무 구려서 슬프다고요? 괜찮아요 컴퓨터 있는게 어딨나 좋게 생각해요 포크 포크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는군 그냥 나 이렇게 산책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보면서 제발 누구랑 안싸우고 전 그런게임 되게 좋아해요 실링게임 저 사실 괴물나고 귀신나는게 별로 안좋아합니다 어 너무 살떨리기 때문에 몹시 헬거워보입니다 어떤키 누르면 빨리 시점을 변환할 수 있다고요? 아 그 퀵말하는겁니까? 퀵턴? 아 약간 이런느낌 있잖아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예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집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집은 뭐 이렇게 앞에 욕실도 있구요 욕실도 있구요 어 이렇게 흰곳도 있구요 막 이러면서 집소개처럼 러브하우스 마냥 그럼 얼마 좋냐 진짜 음 아마 이런게임은 갑툭티가 좀 있을거 같대 왜냐면 일단 너무 어둡구요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잖냐 그리고 지금 무기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갑툭티가 나올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 이건데 아 근데 바이오나드 세븐 특성상 갑툭티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와 엄마 아빠 어떡하냐 아 우리 엄마 또 지내되고 우리 아빠 또 대머리 아이 우리 아빠 여전히 대머리였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 아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 렌추 어 렌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가끔씩 공포게임 보면요 어 이렇게 라이터만 들고다니는데 좀 불쌍해요 얼마나 마음 아프냐 음 틸틸해 안걸리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우리 엄마 아빠의 거실 음 음 강주연님 어서와요 에이 설마 근데 내가 가족인데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생각해봐 쫄릴게 없네 그래봤자 엄마 아빠는 내 가족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뭐라 하겠냐고 음 그래봤자 내가 그 바이오나드 저 어머니 아버님 봤는데 저 어머니 아버님 밥만 잘먹으면 나한테 뭐라 잘 안합니다 어 그래 미아가 나중에 살아있잖냐 날 죽이겠니 설마 헬로우 워드 에브바디 고 에이 왜 이리 신나게 말해 야 시 신날 때 아니야 분위기 좀 읽어 음 굉장히 지금 어 사견님 어서와요 심각한 상황인데 얘만 신났어 저기요 어디들 있나요 막 이러면서 아 트위치 카테고리에 바꿔야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에이브로 토크로 놔뒀어요 아 어머님 아버님 우리 엄마 아빠 아이 신나 반대편에서 잠겨있다고요 아 그럼 저 반대편으로 가야됐나보다 딸빼고 왠식하러 갔다고 착한 놈들 아니었네 원래부터 인성이 아주 그냥 어 누르신 다음에 슈퍼챗 누르시면 그 뭐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라오님 어서오세요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뭐야 여긴가 엄마 뭐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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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찌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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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는거 아니에요 그거 she's my little girl and 엄마 엄마 아빠 야 갔다 올게 아빠 야 근데 갔더니 야 갔더니 둘이 다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머리를 비벼 머리를 비벼 아까 밧줄 봤지 저기 하고 있어요 아빠 기다려요 둘 다 묶어버리게 갑자기 둘 다 변해있으면 나는 진짜 끝장난거다 아 뭐야 뭐야 아빠 뭐야 아빠 야 그래도 아니에요 아빠 어 아파? 아빠가 좀 변한거 같아요 뭐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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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 어 이거 왜 막혀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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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빠 잠시만요 진짜 타임 잠시만 길을 잘 모았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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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짓이 아니예요 안돼 잡히는게 스톤인가 멈춰요 엄마 엄마아 개 할머니에요 아빠 나보다 나이 더 많다고요 아 이러면 죽는거구나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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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무빙무빙무빙 저리 꺼져 당신 이제 아빠도 아니야 야 포크 찾았음 야 어떡하지지? 이 포크로 아빠의 머리를 부실수도 없고 아 여기다 좋아좋아 이 포크로 아아 클렌시이이이 마음이 아프구나 보고싶을께야 세상에 엄마? 아 클렌시야 루카스죠 루카스 아 미안해요 이름이 헷갈렸네요 어 제가 항상 클렌시로 플레이를 했다보니까 그래 보여요 엄마 나 잡힌다 나 잡힌다 나 잡힌다 아하하하 아 아 뺨싸대기 야 니 만남편 있냐? 난 없구나 또 끌려가 또 끌려가 어 여러분 인간 인간 바닥닦기 제 몸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만들께요 나이터를 끄면 되는건가요? 아아아아아아아아 현관문 못들어가자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누구야 누구야! 현관문이라메 여학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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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르네 나 이제 알았어. 나 이 게임에 못은거야 알았어. 야 나 이 때구 맞짝떡 이 야식아 엄마 엄마 엄마는 모든게 문제에요 엄마 차키 주세요 빨리 차키 빨리 줘요 빨리 고마워요 좋았어 좋았어 나 이제 도망갈 수 있어 걱정마요 갈거에요 으아허아 걱정마요 엄마 난 살아남을게요 저 자식 좆다 뺐네 어 아파아 어허어어어어어어 짜증나 아 짜증나 합동군교 부부가 아니랄까봐 어? 어? 동생이 나한테 선물이 있다고요? 아 누나로서 주고싶은 선물 역시 여기군 이거 배드엔딩 루트라고요? 엔딩 두개에요? 그럼 두개 다 보면 되지 어? 두개 다 보면 되는거 아니냐? 엄마 빨리 죽여야되네 으흐 너는요? 쪼지말고 당당하게 하...흐... 하...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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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쫄지말고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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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런 게임일수록 쫄면 안돼요 바키벌레가... 바키보... 아 바퀴벌레 같은 마음으로 고 Bloom 오 소리다들리겠다 이거 소리다들리겠다 소리 다들리겠다 이거 야 어? 좋았어 x3 돌리고 빨리빨리 폭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립 여러분들은 지금 아 reci 호! 이블린! 아아 안녕 오오화 아아 빠어아잉 아악 진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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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이렇게 우리 춤춤 엉먹는 여사요 이는 조의 투쟁이 마무리되는 한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가끔은 아주 사소하고 종잡을 수 없는 차이로 모든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배드엔딩이군요 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배드엔딩을 봤네요 아 그래요 조는 탈출을 해 그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어 이분이 제일 연장자분이신데 어린척 쩔구요 일단 오시는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해피엔딩 트루엔딩 루트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